그럼 이번 시간에는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웹서버에 접속하고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 즉 AJAX를 살펴볼 겁니다 AJAX를 구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최신 방법이 패치API라는 거예요 우리는 패치API를 씁니다 패치API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패치.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파일에다가 간단하게 HTML 코딩을 합시다 독타입.html.html.body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일단 열어요 패치.html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패치API가 동작하게 하고 싶어요 인풋타입은 버튼 그리고 밸류는 패치 이렇게 하고 확인해 봅시다 잘 나오죠?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onclick을 통해서 이벤트를 걸을 거예요 그리고 alert 이렇게 하고서 한번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클릭했을 때 하이가 뜨는 거죠 됐나요?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과감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Ajax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를 제가 여러분에게 기계적으로 타이핑하도록 먼저 해볼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미리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여기 있는 코드를 타이핑하십시오 잠깐 멈춰놓고 하세요 그럼 했다 치고 다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전화기, 스마트폰을 쓸 때 걔가 원리가 어떤지 알고 쓰나요? 그걸 100% 다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쓰면 된다는 것만 알고 쓰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코드도 여러분이 원리를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코드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걸 제가 구분을 해볼 건데 먼저 이것부터 해봅시다 실행부터 해볼게요 패치를 클릭하면 제가 여기다가 CSS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웹서버에는 CSS라는 저 파일이 존재해요 그러면 패치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이 네트워크 탭에서 패치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CSS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죠 그리고 CSS라는 그 파일에 담겨 있었던 이 내용이 경고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OK에서 끄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HTML이라는 저 파일에 있는 내용을 경고창으로 띄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패치 괄호에 있는 저 부분을 HTML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제가 지금 강조 표시된 저 부분이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고 여기 있는 텍스트라는 저 변수 안에 서버가 응답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라는 사실만 숙지하시면 이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AJAX를 구현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?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리로드하고 패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 있는 이 코드에 의해서 서버에게 HTML이라는 파일을 요청하고 응답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실행되면서 서버가 응답해준 데이터가 텍스트라는 변수에 담겨 있다만 숙지하시면 이 코드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해볼게요 클릭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나요? 그럼 우리 경고창 말고 웹페이지의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article article이라는 태그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여기 이 부분을 뭘로 바꿔요? document query selector article inner html text 로 바꾸면 되지 않겠어요? 이거 지우고요 해볼게요 패치를 넣었을 때 짜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용법부터 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patch API라는 것에 그리고 이후에는 이것의 원리를 조금 살펴볼 거예요 아주 깊게는 저도 잘 모르고요 나 혼자 얼마 안 된 기술이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용법만 알고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용법만으로는 자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도의 한계를 느낀다면 그때 원리를 파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용법도 본 적이 없는데 원리부터 보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코드 보면서 여러분이 이 코드의 내용을 잘 몰라도 어디를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긴다 라는 걸 잘 한번 음미해 보시고 그 다음 수업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